농촌 지역에는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법률 상담은 언감생심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김한종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처분하려고 입주민에 나가달라고 했다가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답답하던 참에 할아버지는 마을을 찾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충북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135명. 80% 정도가 청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괴산과 단양, 증평 등 7개 군에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 농촌 주민들은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 정착이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홍보도 안 돼 있어서 아직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앞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농촌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마을 변호사가 도입돼 현재 466개 마을에 73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변호사가 마을을 방문할 때나 전화 또는 인터넷, 팩스를 통해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적다 보니 공식적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500여 건으로 변호사 한 명당 한 건이 채 안 됩니다. 농촌 주민들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마을 변호사제. 좋은 취지만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